배우 이병헌이 메이저리거 김하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만났다. 이병헌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타디움에 울려 퍼지던 하성 김. 멋지다. 고적고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샌디에이고 홍구장인 페코파크에서 이병헌이 김하성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병헌은 김하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도 지켜보며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병헌은 배우 이민정과 2013년 결혼해 2015년 아들을 낳았다. 지난해 12월 달까지 얻으며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 이병헌은 올해 하반기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로 인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병헌은 올해 하반기 공개됩니다.